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버드 구조입니다. 하버드 구조는 폰노위망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폰노위망 구조에서 메모리 속박 문제, 이 키워드입니다. 메모리 속박 문제 폰노위망 구조는 메모리 속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폰노위망 구조의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현상을 조금 더 한자적인 용어로는 속박 문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명령의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를 분리를 해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컴퓨터 아키텍처를 말하고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기본적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철속도 개선되죠. 구현이 복잡하고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이런 구조입니다 ARM9 이후 버전하고 X-Scale, RISC 마이크로 프로세스, DSP 이런 종류들이 다 하버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폰노위망 아키텍처는 메모리 속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어와 데이터를 한 메모리 통에 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명령어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CPU하고 메모리하고는 속도 차이가 꽤 크잖아요 큰 상태에서 CPU는 잠깐 일하고 꽤 오랫동안 대기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버드 아키텍처가 쓰인다 하버드 아키텍처 구조로 보시면 인스트럭션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죠 명령어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죠 그런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격장치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 수정 하버드 구조라고 있습니다 수정 하버드 구조는 메모리하고 CPU는 워낙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캐시라는 걸 두되 그 캐시를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로 물리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한 클럭 사이클에 적재하고 저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재 가져오는 것과 세이버 저장 스토어 하는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이게 수정 하버드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버드 구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캐시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메모리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하버드 구조로 하는데 특별히 수정 하버드 구조가 캐시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거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드 구조는 기본 뼈대 골격은 폰노이만 구조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면 CPU도 내부 구조가 논리 연산 장치인 ALU하고 레지스트 컨트롤 유닛이 같죠 같아요 ALU는 논리 연산, 사측 연산, 보수 연산, 시퍼스 연산 이런 걸 사는 거고요 레지스트는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는 플립플롭이 1비터 정보를 보관하는 회로 구조거든요 그게 순서논리 회로의 기본 구조고 이게 레지스트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PU 클럭사이클 때 동작을 관여하는 그런 컨트롤 유닛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폰노이만 하고 하버드를 가장 가르는 중요한 거는 버스와 명령어입니다 메모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 캐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캐시가 분리되어 있으면 특별히 이거는 수정 하버드 구조라고 했죠 어쨌든 명령어 메모리 따로 데이터 메모리 따로 캐시도 명령 캐시와 데이터 캐시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다는 거고 버스도 이렇게 병렬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어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서 동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와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구조가 하버드 구조랑 폰노이만이랑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머지 CPU하고 입증력 장치는 별반 다를 거 없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험에는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폰노이만과 하버드 구조를 비교하시오라고 1교시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 다른 강의에 있는 폰노이만 구조 강의와 지금 강의를 잘 보셔서 비교표 하나 정도는 잘 셋업을 해주시면 1교시로 나왔을 때 멋지게 기술할 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 jedesiają iter 60 83 80 55